오늘 먹을 음식은 한솥 도련님 도시락 증량 먹방 40일이자 오늘의 목에는 93.6 어제 좀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쭉쭉 빠지네 확실히 근데 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매운 음식은 다이어트가 되는 음식이었다 오늘은 한솥 도련님 도시락 준비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적긴 하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가격은 3900원이었어요 먹기전에 탄산수부터 사실 오늘 여기에다가 육개장 하나 할까 했는데 밥을 보세요 네모난 벽돌밥 보이십니까? 이거 먹고 라면까지 먹으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돈까스 도련님인데 치킨부터 한 조각 식었는데도 맛있다 이번에는 요 돈까스도 한입 제가 돈까스 싫어하는데 진짜 이번 못 참겠다 따란 풍경소리 님별풍선 제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 사실 오늘 진짜 한솟에 갔거든요 아니 세상에 저는 원래 약간 한솟가잖아요 사각도시락 모둠시리즈 돈까스 도련님 시켜놓고 제육이나 하나 할까? 사이드로 참치마요 하나 할까? 치킨마요 하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찰나에 어 나도 이거 진달래랑 개나리 매화 이런거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하나 먹을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살찌을 것 같아서 도련님 도시락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싼 도시락 먹방 한 번 하죠 아 이거 아 이거 콩 다 샀네 아 이거 음 샐러드도 드셔주세요 꿀맛 온 도시락 맛있어요? 온 도시락은 약간 가성비 안 좋지 않나? 3QR 주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도시락 먹방 보니 도시락 먹고 싶네 유황금올리브 시켜야겠다 너무하네 나도 닭다리 하나만 줘 본도시락은 맛은 좋은데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근데 본도시락은 그래도 가격이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하여튼간 여러분들 다음에 비싼 도시락 풍성하게 먹방 한 번 잠시만요 이거 반찬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밥 비율 차야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오늘 먹방 내가 이거 메뉴 양심이 너무 없었네 다음에는 양을 좀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영상 짧은 날 편집이 금방 나와요 편하겠군 편집이 금방 따람이요 살다 보면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음 기다린 팬 생각도 좀 해야죠 소세지 먹방이라도 더해져요 현기증 나니까 오늘 먹을 음식은 빅토리아 시크릿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양심이 없는 양 자 조절을 하셨습니다 먹방 끝 빠이빠이